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보이면서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대면한 것이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 그러더니 그냥 후떡 지나가네요 열세주가 이렇게 벌써 손살같이 손쉽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누구도 아시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 스님도 아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중심된 이슈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한 이슈에 대한 답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신앙을 종교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에 관한 처음 기독교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또 그리스도인자 연필층이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인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지막 얘기는 누가 보금 10장 30절로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부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답이 37절에 제자들의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할 때 아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답을 거기 기록하면서 가서 너도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그러면 38절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예 우리도 가서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외람되게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기록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누가 보금 10장 37-1 이에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오늘 13번에 걸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마치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중에 성경 번문의 말씀은 35절입니다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우를 내어주며 가로대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만약에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더듬 부비를 갚아주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 그리고 그리전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니죠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는 많은 어둡고 밝은 여러 가지 것들이 명함이 교차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제자들 당대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당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할 줄로 믿었습니다 일리 역사는 거침없이 종종종종 늘 거의 정기적인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 내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사로잡혀서 날짜를 정해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일부가 스스로의 어떤 기다림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승화시켜서 스스로 모두가 함께 공동 자결을 한다든지 이런 비참한 최후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종종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저는 오늘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얘기가 오늘 저의 제목은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 분일까 언제 오시는 것일까 이 부분 언제 주님은 오시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짤막한 시간에 대답으로 나눠드리기로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날과 그 시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요? 그 날과 그 시에 대하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꼭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때와 기한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알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같이 산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정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때와 기간에 대한 너희들은 관심 갖지 말아달라 왜냐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언제든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이것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르도록 하신 채 그날과 그 시를 모르도록 한 채 언제 오시는지에 대하여 무지하고 흑암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묻어놓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재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주님은 날과 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드려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하루는 조용히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바라보이는 감남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앉았을 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더니 제자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그러면 주님의 이 마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습니다 3년 반을 같이 다닌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저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죠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여 주님이 오시는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들한테는 좀 일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그 시와 그 때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께 그 날과 그 시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 날과 그 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징조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는 성경 속에 넉넉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그 의미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그게 우리들이 매우 근접한 날짜가 기록된 어느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실래요? 저 이슬람 선결을 위해서 야 이제 우리 때가 1년 남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아 그거밖에 안 남았다면 뭐 하실래요? 지금 막 내 모든 걸 다 팔아 제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모든 것들을 선교에 바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너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누가 그렇게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은 가장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년마다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다양한 버전이 나옵니다 그 시대 그 세대 그 연영층에 맞도록 다양한 번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성경은 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문에 오는 날 여러분 신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는 어디든지 방송에서 만약에 여기에 아무날 아무시에 오신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금년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할까요? 아니죠 오케이 이제 며칠 남았느니 며칠 남았다 그러면 거기 기록된 그 전날이나 전전날쯤 우리 모든 인류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밑저봐야 본전이니까 다 회심하고 회귀하고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구주를 영접했다면 그것은 예수가 좋아서요? 강도 만난 우리들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섭리가 나를 감격해 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께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할까 봐서요 죽거나 파멸할 거나 멸망할 거나 심판에 떨어질까 봐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극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며 살아갈 텐데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갈 텐데 만약에 내가 저분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분께 돌아오도록 회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말이야 영원한 파멸이 내게 주어졌을 거야 나를 영원한 파멸로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일 거야 이런 분 앞에서 영원히 산다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거기가 낙원일까요? 아니면 거기가 정말 지옥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파멸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시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그 날과 그 시를 기록해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힌트가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 성경 2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것은 여우와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다 율법을 진심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 것으로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이것입니다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것 만약에 날짜가 여기에 들어있다면 나타난 것이죠 그건 우리들이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뭔가 달랐을 텐데 거기에 오묘하게 하나님께 속해서 날짜는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묘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순정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정과 사랑과 그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님은 이렇게 그날과 그 시를 가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그날을 알 수 있다면 그럼 징조는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징조에 관한 표정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어떻게 천기는 그렇게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 때의 징조는 이 때의 모든 상황들이나 징조들은 구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개의 징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기, 하늘의 징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언가 때 이런 사람의 때의 형편, 때의 징조 이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시대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 모두의 관심은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징조를 알면 우리는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적같이 만다? 노, 아니죠 알고 대비하면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도적같이 마지 아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천기, 하늘에 스타려진 징조가 있는가 하면 때의 징조, 이 시대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혹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천기에 대한 것 오늘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이 천기, 즉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마련해 주셨느냐 인류를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징조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인류의 창조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하나님 말씀 1장 14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하늘에 광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으로 주야를 나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광명으로 우리를 나눠주면서 징조와 사시와 이렇게 징조와 연안과 이렇게 이 사시, 일자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깐 하나님께서 징조라는 것이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는 것보다 더 먼저의 의미로 뭘 주셨다고요? 태양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태양에다가 이 태양계에다가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징조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징조를 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금 21장에 누가 보금 2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어디예요? 해와 달과 별자리에 징조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파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위하여 놀라고 기절할 만큼 무서워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리 마시고 다시 오시기 직전에도 태양계에 허락하신 징조가 분명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리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핫된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클라이밍 체인지, 기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16년, 2017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해수면의 온도가 2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도가 상승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95개국의 정상들이 2015년 12월에 블란서 파리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약에 사인을 합니다 뭐 하자고요? 이렇게 날이 더워지는 이유는 탄소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저탄소 정책,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줄여보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탄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줄여서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징조를 이 우주적인 모든 천기의 징조를 얻다 놓으셨다고요? 태양계에 두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2006년 나사를 통해서 2006년 1월 19일에 1월 19일에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명왕성, 플루토 명왕성 지구 태양계 항성 가운데 가장 먼 명왕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약 10년이 지난 뒤 2015년 7월에 명왕성에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도착한 곳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보고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결론은 아주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Something is affecting the entire solar system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전체적인 태양계에 무엇인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some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게 무엇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something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징조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어서 그런 보고를 가져오면서 2016년 6월에 나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도무지 이 지구가 더워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과학도 환경과학도 지구과학도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나사가 드디어 우리 이 무슨 발표를 하는가 하면 6월에 나사가 지금 여기 이런 모든 환경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지구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위해서 underground, in the air, in the orbit, 땅에서 공중에서 orbit, 대항의 궤도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디어 연구를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사가 그런 발표를 하고 이 모든 인류가 저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뭔가 대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의미를 발견합니다 저는 왜 무슨 의미를 발견하는가 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헤로시 임금이었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왜 소동이라는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한 말은 당시에 메소보타미아 지방입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메소보타미아 지방에 유행했던 건 점성술이라는 것이죠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별을 봤더니 예언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징조를 봤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별을 보다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유대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불사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행하게도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박사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없지만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을 바라보면서 우주적 대격변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예언된 별이 온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들로 뭉쳐있는 나사가 오 있지요 그 안에도 혹시 개별적으로는 인류에 산적한 많은 문제 무너져가고 닫혀가는 이 변경되는 변화된 이 기후를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고 올빛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징조를 주셨다는 그 징조를 혹시 발견하면 동방 박사처럼 오 우리가 지금 징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고 온 인류에게 우리의 살 길은 저탄소 정책을 말하는 195개 197개 정상이 사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경배하게 찾아오는 옛날의 동방 박사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그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다 덮음처럼 온 땅이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찬 새 세상 새 나라가 도래하는 기쁨을 같이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독교의 전유물날 남겨둬선 안되겠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희망으로 온 인류의 소망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합니다 나사가 그런 발견을 태양을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 징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징조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아들 예수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징조라고요 그 사실을 발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발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께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우주적 회심이 놀라운 지구적 회심의 운동이 정말 열화와 같이 일어나서 그처럼 우리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특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라나타 아라나타